세계의 박물관 9번째 시간.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일본의 이색 박물관 10곳 중 남은 4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양이 사랑은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즈오카에 위치한 고양이 박물관은 단순히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애호가 수준을 넘어 다양하고 개성있는 컨텐츠를 전시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시즈오카에 위치한 고양이 박물관은 멸종된 고양이 종과 야생 고양이의 세계 등 고양이를 주제로 한 전세계 동화와 미술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자, 표본, 치타, 호랑이 등 다양한 고양이과 동물의 표본을 직접 수집하여 박제 보고난 전시를 비롯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전세계 고양이 장난관과 예술품을 전시하는 섹션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20여종의 고양이 40여 마리와 함께 쉴 수 있는 패팅 갤러리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매년 200만명이 넘는 고양이 애호가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양이 박물관으로는 일본 오카야마에서 복을 부르는 고양이인 마네키 네코를 테마로 한 박물관에 있습니다. 마네키 네코는 일본 식당이나 상점 카운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양이 인형으로 주로 한쪽 아빠를 들고 손님이나 재물을 불러들인다 하여 행운을 주는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네키 네코 박물관은 일본 전국에서 다양한 마네키 네코 인형을 수집하여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 전통 가옥을 활용한 마네키 네코 박물관은 두 개의 전시실과 기념품 샵이 있는 본관과 자신만의 마네키 네코를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럭키 캐츠 하우스로 나뉘어져 있으며 약 700여 점의 마네키 네코뿐 아니라 다양한 고양이 관련 장식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중심지인 신주쿠 가부키 초에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라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닌자와 함께 일본 중세 역사와 문화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사무라이는 일본의 오랜 전통과 독특한 일본 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봉권시대의 무사를 뜻하는 사무라이는 전국시대 귀족들을 경호하는 무사집단이었으나 다이묘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라이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꺼운 전신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달리며 큰 칼을 휘두르는 이미지인데요. 사무라이들은 양민들보다 높은 신분으로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특권계급이었으나 훗날 메이지 유신 이후 3인 평등의 기치 아래 무사 계급에게서 칼을 뺏는 폐도령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칼과 신분을 잃어버린 사무라이들은 아무 특권이 없는 평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주쿠 사무라이 박물관의 1층은 사무라이 계급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시와 더불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있으며 2층에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의 가장 주요한 전시는 일본도와 갑옷과 같은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아이템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며 무료로 투구나 칼을 장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코너라고 합니다. 그 외 사무라이 서도교실, 일본도 교실과 같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도쿄도 미타카시의 이노카시라 공원 안에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지브리 미술관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에 개관한 지브리 미술관은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루, 하울의 움직이는 성, 생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천공의 성 라퓨타 등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꼭 한번은 들러봐야 할 명수로 꼽히는 지브리 미술관은 시내 중심지에서도 거리가 멀고 100%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브리 미술관은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들과 배경을 실제로 재현해 놓았기 때문에 미술관을 걷고 있으면 마치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지브리 미술관의 지하 상영관에서는 이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15분 정도의 짧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방영합니다. 상영관 맞은편에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전시관이 있으며 위층에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 공간과 지브리의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미술관 건물의 옥상에는 청공예생 라퓨타에 등장하는 거인 병사의 조각이 세워져 있어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며 어린 관람객들이 뛰어넣을 수 있는 거대한 고양이 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988년 TV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누린 호빵맨은 사랑과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슈퍼 영웅으로 세균맨과 카레빵맨, 식빵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09년에는 캐릭터의 숫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고 재미있는 캐릭터들 만큼이나 오랫동안 인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요코하마, 아고야, 센다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는 만화 캐릭터인 호빵맨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 여러 곳 있는데요. 호빵맨 박물관은 호빵맨과 그의 친구들, 세균맨을 비롯한 다양한 악당 캐릭터까지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모든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어른부터 호빵맨을 모르는 아이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호빵맨과 다양한 캐릭터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를 비롯하여 아이들이 호빵맨의 세계를 마음껏 탐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호빵맨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 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놀이시설, 포토존, 가면을 쓰고 나온 배우들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의 팬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박물관인 후지코 F 후지옥 박물관도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2016년 영업만화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1969년 처음 만화가 나온 이후로 꾸준하게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후지코 F 후지오는 도라에몽을 창작한 만화가로 히로시 후지모토의 필명인데요. 약 35년 동안 거주했던 가와사키시에 2011년 후지코 F 후지오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후지코 F 후지오 박물관의 1층에는 오리지널 스케치를 전시하고 있는 상설전시실 1과 기획전시장으로 구성된 전시실 2가 있으며 도라에몽, 기테레스 대백과 등을 전시하고 있는 선생님의 방에는 실제 만화가가 직접 사용하던 책상과 자료, 제작도구 1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한 외부 정원에는 어린 관람객들을 위한 키즈스페이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퍼즐과 목재, 비밀도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도라에몽 조형물과 함께 만화를 읽을 수 있는 만화 코너도 있어 느긋하게 만화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옥상광장에 있는 3층은 박물관 내에서 가장 많은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만화 속 캐릭터들과 기념촬영을 할 수도 있고 박물관 카페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메뉴들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오래박물관, 철도박물관, 맥주박물관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박물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9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고양이 박물관과 사무라이 박물관, 지브리 스튜디오, 도라에몽 박물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